처음 해보는 건데 윈도우 10에 관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윈도우 10이고 버전은 99-26입니다. 일단 윈도우 10은 달라진 점이 많은데 작업표시줄에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. 일단 작업보기 단추 표시, 검색의 상단 표시이 다른데요. 처음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알림 영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시계 쪽으로 가서 속성을 누르면 그 알림창을 켜고 끄는 게 있는데 여기서 켜진 상태로 처음에 세팅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 들어가면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음... 이거는 음성을 지원해서 음성으로 찾는 기능이고 이건 멀티태스킹에서 여러 화면을 분할해서 한번에 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알림 영역. 이거는 알림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알림에서 한번에 갈 수도 있고 뭐 와이파이, VPN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데 저는 대부분 이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끄는 걸 강제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작업표시줄에 단추, 보기 단추 클릭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없애고 그 다음에 이 검색 같은 경우는 전 사용 안 하니까 검색해서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고 알림창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보게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작업표시줄 항상 보이게 해주고 여기 항상 보이는 거 바뀌었고 이 알림창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류가 많은데 저는 사용 안 해서 끄기로 바꿨습니다. 그 다음에 폴더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옵션 보면 기본값은 이렇게 둘 다 다 체크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사용 안 하고 한 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 아까 동일하게 들어가서 속성을 누른 다음에 시작 메뉴 보면 최근 사용 프로그램 메뉴 표시 이런 거는 좀 전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체크 해제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격 같은 것도 사용 안 하고 이것도 체크 해제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보호 같은 것도 해제해서 사용하는데 이 시스템 보호가 자꾸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걸 끄는 부분 설명하겠습니다. gpeditor라고 해서 gpedit.msc 그 다음에 엔터 윈도우키 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관리 템플릿 들어가서 시스템 여기 보면 시스템 복원이라고 나오는데 다시 한 번 할게요. 윈도우키 한 다음에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게 나오고 여기서 gpedit.msc 이렇게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컴퓨터 구성 관리 템플릿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스템 복원을 모두 이렇게 구성 사용 안 함 시스템 구성 사용 안 함을 사용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아까 보면 시스템 보호가 계속 켜지는 현상을 가끔 자동으로 켜져 있는 현상을 해제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윈도우식 같은 경우에는 좀 업데이트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시스템의 설정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창문의 왼쪽 키를 누르고 시스템 세팅을 들어간 다음에 업데이트 및 구성으로 들어가는게 달라지고요.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여기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알림창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알림 알림 및 작업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꺼 주시면 알림이 쓸데없는 알림이 다 꺼지고요. 저는 꺼놓고 사용했었는데 지금 베타 버전이라 약간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. 켜놨었고 그 다음에 공유 같은 것도 사용 안 하면 공유도 이렇게 끄면 되고 저는 다 꺼놓고 사용했거든요. 그 다음에 웹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거의 이것만 필요하지 다 꺼도 상관없는 거예요. 꺼도 되고 저는 뭐 그냥 기본 세팅을 해놨고 위치 같은 경우에도 뭐 필요 없으니까 저는 끄는데 뭐 꺼도 상관없고 끄면 되고 웹캠 같은 경우에도 집에 없으면 끄는 것이 개인정보에서도 좋고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끄는게 개인정보 좀 보호가 되겠죠.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내지 않음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넷프리워크는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걸 필수적인 요소인데 제어판 오른쪽 키를 클릭하면 제어판인데 제어판 아 프로그램 및 기능인데 이걸 클릭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시스템 켜기 켜기 해서 이걸 체크해 준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일렉트 같은 경우는 어 뭔가 깔 때 물어보고 예스 확인을 하면 되니까 굳이 필요 없네요 그리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엔 다일렉트가 자동 깔려 있어서 지금 보이지만 어 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지 않고 잘 되거든요 어 이상이고 뭐 이런 거는 자동으로 다 깔리니까 걱정 없고 이런 거는 지금 백신 제어 까는 거구요 음 그 다음에 별다른 건 없고 아까 멀티 테스트 멀티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크롬을 켜고 이렇게 크롬을 켠 상태에서 멀티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른 창을 활성화 시키면 아까 그 창은 한번 비활성 된 상태에서 활성화 되고 이 크롬을 켜져 있어도 그 창 전체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는 또 다른 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핀픽을 켠다고 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쓰면서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왜냐면 작업을 전체로 하면 좀 버벅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능을 그래픽 디자이너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안하기 때문에 끄고 사용합니다 어 딱 끄고 이상입니다 음 처음 해보는 강좌라서 뭐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안전 ned 2 4 2 감사합니다.